이렇게 들을까? 안녕 안녕 이렇게 들어가겠다 안녕하세요 안녕 인스피릿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저 5분밖에 못해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는 촬영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 녹화를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때리지? 와 여기 깨들다 제가 오늘 아직 촬영 들어가진 않았는데 좀 있으면 녹화합니다 안녕 안녕 무언가 뭘 할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안녕 인스피릿 근데 이거 5분밖에 못해요 5분 뒤에 꺼야 돼요 이제 4분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스피릿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제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안녕 저 이제 녹화 곧 있으면 들어가요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요 비밀이에요 인스피릿만 알고 계셔야 돼요 비밀이에요 비밀 원래 이렇게 켜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켜버렸어요 근데 아직 아직 어떤 방송일지는 기대해 주세요 안녕 진짜 갈게요 미안해요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인스피릿 사랑하고 우리 멤버들 사랑하고 우리 성규형 우연이형 동우형 성열이형 명수형 저 이렇게 우리 완전체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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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